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주로 들어왔어 사실은 내 눈에 붙잡았어 나의 별명은 제 것과 먹고 가신 것 같지만 움직일 일은 있으니까 현란한 사람 오늘 난 괜찮다면 우린 내 일도 볼까 근데 난 잊을 수 없어 벗어낼 수 없어 난 미란에 도망칠 수 없어 근데 넌 내 사람 너무 안 보이죠 오늘? 인사 한 번 했죠 이거 벗어낼 수 없어 난 내 대단한 곳이야 넌 너는 돌이킬 수 없어 거의 다 너무 안 써 난 인적해 노래 보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